안녕하세요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금융위원장인 최종구 위원장하고 그 다음에 타다카 공유서비스 업체인 이재웅 대표 창업자 과거의 다움 커뮤니케이션을 창업한 분이시죠 두 분 사이에 설전에 관한 내용들이 어제와 오늘 보도가 되었습니다 그냥 웃고 넘어갈 수가 있죠 그런데 저는 그 기사를 아주 관심있게 읽으면서 관직에서 쭉 커오신 분하고 그 다음에 벤처 사업가로서 이제 한 20년 이상 이렇게 커오신 분하고 두 사람이 외모도 다르죠 한 분은 좀 경직되어 있고 한 사람은 좀 자유롭고 또 한 사람은 양복을 입었고 한 사람은 그냥 아주 평상복을 입고 두 사람의 설전 내용도 이렇게 보면서 그곳에서 한국이 앞으로 어떤 모습으로 변모해 갈까 그러니까 한 1년에 3년 정도를 넘어서 5년 이후에 한국이 어떤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을까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은 미래라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미래라는 것은 단절이 아니고 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미래의 모습이 어느 날 갑자기 짱 하고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 아니고 현재의 단서를 보면 아주 세심하게 그 현재의 단서들을 확인하다 보면 미래의 어떤 모습이 정리가 될지를 추론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하게 관료의 대표자 격인 사람하고 그 다음에 벤처업계의 대표자 격인 사람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설전이 제에게 구상을 일으켰습니다 현재의 단서를 갖고 미래를 한번 내다보자 질문 첫 번째입니다 현재 한국은 어디에 있는가? 정통관료와 벤처 사업가의 설전은 말싸움은 아주 많은 것을 시사합니다 타다 서비스는 승합자 서비스로 소비자가 앱을 이용해서 호출을 하면 운전기사와 함께 차가 제공이 됩니다 승합차입니다 택시가 아니고 일종의 승합차 카풀 모델입니다 2018년 10월에 서비스를 개시한 다음에 7개월 만인 이번 달 중순 정도에 60만 정도를 확보했습니다 60만이라는 것은 굉장한 숫자죠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는 것은 그 서비스가 우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서비스는 일단 승차 거부가 없고 기사분들에게 고정 거부가 제공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안전뿐만 아니고 친절이란 면에서 기존의 택시 업계하고 상당히 다른 모양입니다 과거에 얼마 전에 택시 업계의 도전장을 던진 승합차 외에 택시에 대한 카풀 제도는 택시 업계의 반발로 무산을 시켰습니다 이번에 승합차 카풀 제도가 갑자기 등장하게 된 거죠 개인 택시의 기사분들이 굉장히 격렬히 반발했습니다 서울 택시 매너값이 벌써 이게 등장하자 9천만원에서 7천만원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재용 대표가 택시 업계에 대해서 거친 언사를 내뱉고 있는데 이것은 대단히 이기적이고 무리하다 이런 발언을 금융위원장 입에서 나온 거죠 그것도 그냥 서민대출과 관련된 회의를 하고 나오는 길에 기자들이 물었을 때 작심하고 있듯이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거칠고 또 이기적이고 무리하다 이 이야기를 듣고 이재용 소카 대표가 조금 이렇게 냉소적으로 답변을 했습니다 자신의 페이스북에 갑자기 이분은 왜 이러시는 걸까요? 출마하시려나 다른 사람이 읽을 때 아 냉소적이구나 그런 이야기를 그런 느낌을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최종구 위원장 관직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은 머리 딱 중심에 세상을 이렇게 밖에 볼 수 없는 거죠 이재용 대표를 무리하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관료의 머릿속에는 사회적 합의와 사회적 타협이라는 그런 단어가 딱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큰 사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사이에 대타협이 반드시 이루져야 된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하고 그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또 거기에는 정치적인 그런 의미도 내포가 돼 있죠 전국에 택시업계 종사자들이 한 28만 정도 됩니다 서울만 하더라도 8만에서 9만 정도가 되죠 표가 큰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무적 판단을 할 수밖에 없는 고위 공직자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재용 대표가 아주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사회적 합의를 가 필요한데 왜 네가 자꾸 그렇게 네 이익만 앞세우냐 이런 이야기로 받아들일 수 있죠 근데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는 이재용 대표는 그냥 이재용 대표의 개인적인 의견만 거치는 것이 아니고 현재 젊은 층들 특히 벤처업계에 뛰어든 그런 젊은 층들은 상당히 그 답답함을 느끼고 있구나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새로운 사업 모델이 수용되지 않고 큰 어떤 백처럼 이렇게 다치게 있으니까 시간이 한시라도 이렇게 중요한데 이렇게 자꾸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막으면 어떻게 하냐 택시 업계 자신들의 이익 때문에 택시 카풀 제도 정도 택시 공유 업체를 막은 것까지는 본인이 양보하더라도 성압차까지 당신들이 막으면 어떻게 하냐 이런 분노가 크게 들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여러분 조금 더 이야기를 전개를 더 나가서 질문 두 번째를 던져 보겠습니다 이런 설전을 통해 가지고 한국의 미래 모습을 한번 추론해 볼 수 있겠느냐 한국 미래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이번에 제목이 5년 후 한국입니다 그러면 이 정부가 나가고 난 다음에 다음 또 정부가 3년 정도가 됐을 때 5년이죠 여러분 그 창조적 혁신은 과거의 사업 모델이 부수지지 않고서는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마차가 중요한 교통수단이었던 시대가 부서져야 열차가 등장하고 또 열차가 부서져야 그 다음에 자동차 시대가 도래하고 자동차가 부서져야 자율주행 자동차가 등장하고 일반폰이 부서져야 그 다음에 스마트폰이 등장하는 거죠 창조적 혁신은 과거의 사업 모델이 부서지는 것을 뜻합니다 아픔과 고통과 처참함이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히 현재 일어나고 있는 4차 산업혁명과 관련된 그런 혁신과 창조는 과거와 또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큰 어떤 사업 자체를 정발시켜 버렸는데 없어진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스마트폰이 등장하면 수많은 앱 업체들이 다 망한 거 아닙니까 내비게이션 업체도 망하고 그 자체가 없어져 버린 겁니다 옛날에는 그래도 명백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있었는데 이걸 한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겠냐 과거의 것이 무너져 내리는 것을 그게 참 중요한 향후 5년을 내다보는데 중요한 점이라고 봅니다 한국 사회는 정치의 영향력이 날로 커지는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점점 더 정치인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동시에 정치인들의 표를 의식하는 그런 말과 글과 그 다음에 행동이 중요한 시대가 되겠죠 그러면 표를 기반으로 해서 이 집단들의 압력이 아주 더 세질 건데 그것을 정책 당장자들이 견뎌낼 수 있겠냐 점점 제 눈에는 한국 사회가 이익 집단들에 의해서 정책이 포획되는 가치는 현상들이 과거에 비해서 훨씬 더 심하게 일어나거든요 저는 1990년부터 한국 사회가의 변화를 거시적 입장에서 계속 관찰하고 지난 20년 또 미식 임차에서 관찰해 왔기 때문에 점점 더 정책과 제도의 표를 갖고 있는 이익 집단들에게 완전히 포획되는 가치는 사로잡히는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앞으로도 그 현상이 더 심해질 거라는 이야기죠 또 한 가지는 차량 공유와 관련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만드는데 그 사업 모델이 최종구 위원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사회적 합의의 대상, 사회적 협상의 대상, 사회적 타협의 대상의 순간 새로운 사업 모델이 수용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거죠 100%가 거의 가깝게 없어질 거라는 이야기죠 왜 그런가 하니까 과거에 사업 모델에 줄을 걸치고 먹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타협을 하자, 노사정이 모여가지고 타협을 하자 이렇게 하면 수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 거죠 현재 4차 산업혁명의 중요한 구성요소인 인공지능이라든지 빅데이터라든지 사물인터넷이라든지 로봇이라든지 플랫폼 기업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존재감은 거의 없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미래의 먹거리와 관련해서 대부분의 전쟁은 미국과 중국 사이의 전쟁입니다 한국은 크게 존재감이 상실된 지가 제법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은 제조업이 융성하는 시기에는 가장 민첩하게 기회를 잡고 그 기회를 이용해서 이 정도의 생활 수준을 이루었지만 4차 산업혁명에서는 이미 존재감이 없는 나라로 나락에 떨어지고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보다 훨씬 더 큰 것 중에 하나는 한국은 큼직큼직한 사회 현안이 터지게 되면 어떤 원칙에 따라서 처리하는 것이 거의 실종된 사회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원칙이 없으면 어떻게 해결하냐 정부가 중재자가 돼가지고 노사를 끌어모아서 노사정 3자가 테이블에 앉아서 협상을 하는 겁니다 타협을 하는 거죠 이건 일종의 조합주의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부가 주동이 돼서 노사를 끌어낸다는 다음에 노사정 3자의 협의를 통해서 중요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노사정 사이의 정치적 교환의 산물이 되는 거죠 타협의 산물이 되는 겁니다 이거 하나 줄 테니까 네가 이거 하나 주고 이렇게 모든 게 그렇게 타협이 되는 순간에 기존의 사업 모델은 충분히 생존할 수 있지만 새로운 것을 수용할 가능성은 아주 드물다는 거죠 그게 지난번에 보시면 지난번에 보시면 카풀 제도가 무산된 중요한 배경입니다 이렇게 모든 걸 조합하면 오늘날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새로운 사업 모델의 성장과 부침이라는 것은 과거와 비교할 수 있는 정도로 빠르게 그리고 그 파급 효과가 크게 다가오는데 그걸 이런 지금 말씀드린 많은 요소들을 종합하면 한국 사회가 수용할 수 있겠냐 이야기죠 최소한 이 정부가 집권하고 있는 동안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다음 정부는 어떻게 할 거냐 이야기죠 이미 그 관성이 너무나 깊게 노사정 합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조합주의 방식이 우리 사회에 너무나 깊게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의 어떤 색깔의 정치 집단이 등장하는지 그걸 뒤엎을 수 있겠냐 이야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내다볼 수 있는 것은 장기 불황이라든지 그 다음에 경제 위기 발발 가능성이란 부분을 제쳐놓더라도 그냥 혁신 수용의 여부와 관련해서 딱 판단하면 향후 5년 이후에 한국은 대단히 정체되어 있는 사회가 돼 있을 것이다 이야기죠 그러니까 현재 4차 산업혁명이 가져오는 많은 종류의 그런 기술에서 선두그룹으로 부상해서 굉장히 역동적인 그런 성장실을 유지할 가능성들은 대단히 낮은 국가가 될 것이다 이야기죠 칙칙한 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죠 물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반전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치체제라는 것은 물과 공기처럼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일종의 가장 중요한 환경에 해당하는 것 정치체제라는 것은 조합주의 방식으로 중요한 사회적 이슈를 해결해 나가고 중요한 사업 모델의 의사결정을 내리는데 결국은 정치적 타협의 결과물로 결론을 내기 때문에 이재용 대표가 답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5년 후에 훨씬 더 공고하게 갱고하게 자리를 잡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